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면 한번 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바울이 그렇게 약속한 내용에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 말을 듣고 보면 어쩌면 이 말은 바울 인생의 또 바울 사역의 슬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또 여러분의 섬김에도 슬로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이 바울의 고백이 돋보이고 훌륭하게 여겨지는 것은 20절 말씀 다음에 이 구절이 있기 때문인데요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에베소에서 유대인들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토론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가 재미있고 유익하고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은혜가 많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있기를 청했겠죠 싫었으면 빨리 가라고 했을 텐데 더 오래 있기를 청한 것을 보면 바울의 복음 전함이 꽤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바울 선생 이 에베소에 좀 더 오래 있어주시오라고 부탁을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나 같으면 아이고 잘됐다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이렇게 좋아하고 은혜 받네 그래서 뭐 바쁜 일도 없는데 어차피 전도하고 선교하러 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작별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전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왔는데요 고린도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나 봐라 이런 마음을 먹을 정도로 고린도에서 꽤 많이 힘들었습니다 갈리오라는 청독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다는 것을 받지 않아 주었으니 망정이지 정말로 유대인들로부터 꽤 많은 실망을 했더랬습니다 그에 비하여 이 에베소에서는 너무나 유대인들이 자기를 잘 받아주니까 에베소도 굉장히 큰 도시이고 만만치 않은 곳이고 여기도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인데 생각 외로 의외의 반응을 에베소 사람들이 보인 것에 대하여 바울도 꽤 놀랐을 것이고 신기했을 것이고 참 감동이 많이 됐고 기뻤을 텐데 왜 바울은 허락하지 않고 이 에베소를 빨리 떠나려고 했을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궁금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마라고 약속하고 작별을 하게 됩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 아니 왜 그랬을까? 제 첫 번째 추측은 바울이 무슨 선약이 있었나? 바쁜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더 오래 있으라고 누군가 붙잡아도 다른 사람이 다른 약속이 있거나 선약이 있으면 나 빨리 가봐야 돼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봤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보세요 22절에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리고 나서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23절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감 잡으셨나요? 바울에게 무슨 바쁜 일이나 중요한 일이나 아니면 선약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긴밀한 어떤 만남이 있거나 어떤 회의에 참여하기로 계획되어 있거나 그런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가이사라에 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것밖에 없어요 교회 잘 있어요? 집사님 잘 계셨어요? 장모님 뭐 어떠세요? 교회 안부를 묻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바로 떠나요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같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로 다시 와요 어차피 에베소로 다시 올 거 별 약속도 없으면서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라, 수리아 안디옥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먼 뱃길입니까? 뱃삭도 만만치 않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어차피 갔다 올 거면서 뭐 바쁜 일도 없었으면서 굳이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여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어하는 거기에 더 오래 있으면 되지 굳이 작별하여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갔다가 금세 돌아왔을까? 나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 궁금한 게 자꾸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니 그게 왜 궁금해요? 이런 표정인데 나는 정말 궁금해요 그게 나도 안 궁금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처럼 멍하니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하나하나가 이게 마음에 걸려요 어차피 갔다가 별일 아니고 그냥 교회 안부를 묻고 올 거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이 자리에 그냥 더 있지 왜 갔다가 다시 왔을까? 갔다 오는 한이 있더라도 떠났을까?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뜻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에베소 이 에베소에 바울에 상처가 하나 있어요 1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6절 2차 전도여행 때였는데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제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안, 디옥을 거쳐가지고 이제 다음 어디로 가지? 라고 생각하다가 아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란 에베소를 말해요 자기가 에베소가 가장 그 당시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큰 도시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너무 좋겠다 사람들도 많고 유대인들도 많으니까 일타 몇 피를 할 수 있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자기가 너무 가고 싶어서 그런데 6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오로다되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자 성령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가고 싶은데 에베소에 못 가게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상심했을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도시에 나 같은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한 방에 예수 믿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은 에베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실까 그래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많이 헤매고 돌아냈습니까 부르기아 갔다가 갈라디아 갔다가 무시아 비두니아 그래서 드로아까지 계속 이 향방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드로아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정말로 좋은 교회였는데 정말로 내가 가고 싶은 도시였는데 성령께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막으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생각이 딱 사로잡혀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행 끝물에 고린도를 떠나 갱그리에서 머리를 갖고 에베소에 왔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더 있어달라고 더 오래 있기를 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것 혹시도 이것조차도 정말로 사람들이 원하지만 나도 정말 이걸 좋아하지만 기다렸던 것이지만 고린도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여기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니 옳다 커니 하고 나도 여기에 그냥 눌러앉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내가 떠나야 되겠다 정말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어떻게 해서도 다시 오게 하시겠지 하지만 지금은 내가 과거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니까 내가 한 걸음 물러나서 한 번 다른 데 갔다가 혹시 성령께서 또 이쪽으로 권면하시면 그때는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겠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별 스케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가서 안녕하세요 이 말 한마디 하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대는요 에베소에서 무려 3년이나 사여간 거예요 가장 긴 시간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을 해보려고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읽혀지는 순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성과가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내가 확인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라도 어디 갔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다시 오게 하시겠지 그때는 내가 열심히 할게 성령께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그것이 생각이 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부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일인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이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지 내가 한번 묻고 묻고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나중에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묻고 하겠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는 진짜 3년 동안 두란노소원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뭐죠? 하나님의 뜻이 확신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분명했기 때문이죠 에베소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바울이 한 걸음 한 걸음 그가 무엇을 옮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읽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앞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18절 말씀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잡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브리스길라와 아구알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이 나와요 고린도와 갱그레아는 오늘 제가 구글 지도를 보니까 한 8키로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펠로폰네소스라고 반도가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 주머니처럼 달려 있고 여기가 아주 좁은 땅이 지나가는데 왼쪽에 고린도가 있고 오른쪽에 갱그레아 항구가 있거든요 갱그레아 항구는 에게해를 접하고 있고 고린도는 이쪽 바다 아드리헤아 쪽 이쪽 바다를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진짜 길목인 거죠 고린도에서 서쪽에서 오는 문물이 고린도를 거쳐서 갱그레를 통해서 저쪽으로 건너가기도 하고 또 동쪽에서 온 문물이 갱그레아와 고린도를 거쳐서 서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머리를 깎는 일이 있어요 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죠?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미용실 이름이 갱그레아가 되게 많아요 갱그레아 미용실 뭘 아시는 거지 바울이 머리 깎았다고 해서 갱그레아 헤어샵 이런 거 있어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 보통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긴 한데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할 때 새로운 결심을 할 때 뭔가 좀 마음이 바뀔 때 갑자기 여자분들은 머리 모양 확 바꿔버리잖아요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 때 머리를 깎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저는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에베수로 출발하기 전에 머리를 깎았다 뭔가 나름의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올 거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잠깐 떠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것도 어쩌면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다짐하기 위하여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본다면 바울이 도대체 서원이 있었다는 것이 뭘까 무슨 서원이 언제 있었을까 그걸 제가 한 번 더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신학적 의미, 성경적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쉽게 바울이 일찍이 마음먹은 것이 있었으므로 마음먹은 것이 있었으므로 그 마음먹은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머리를 한 번 깎는 퍼포먼스를 가진 겁니다 내가 결심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바울은 언제 어떤 특별한 마음을 먹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쭉 성경을 보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에베소 드루아와 관련이 있다고 봐요 4등전 16장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것이 4등전 16장 6절 말씀인데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다가 막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드루아에 내려갔죠 드루아에 내려갔는데 그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저 유럽에 있는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꿈에 어떤 사람이 말을 한 겁니다 그때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이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 꿈의 환상을 보고 나서 아하 하나님이 우리더러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급한 것이 있어 저 마게도냐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에게는 지금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야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은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딱 막으시고 여기저기 다 막 헤매고 돌아다니게 하시더니 결국 들어와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저 유럽 사람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는 중요한 결심 하나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역지를 정할 때 내가 가고 싶거나 내가 갈 수 있거나 내가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나는 이제부터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사역을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내 원함은 여기 있으나 하나님의 원함은 저기 있었으니 나의 원함을 접고 하나님의 원함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사역자가 마음에 먹어야 할 결심이 아니겠는가 이 마음을 단단히 들어와에서 먹었다고 봅니다 맞죠? 인정하미로라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갔더니 빌리포에 도착한 거 아닙니까? 빌리포에 도착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가 기도처가 없어가지고 강가에서 복음을 전었는데 강가에 몇 명의 여인들이 모여있는데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중에 하나인 루디아가 준비된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돼요 알렐루야! 유럽의 첫 교회는 빌리포 교회입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생겨난 교회예요 역시 그러면 그렇지 내 뜻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저 유럽당의 첫 교회를 저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설립하게 하시고 개척하게 하실 줄이야 상상 이상의 그 놀라운 일을 바울이 목도하면서 그래 내 뜻보다 역시 하나님의 뜻이 좋은 거구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좋은 거구나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은 거구나 내가 이 유럽으로 오기를 너무 잘했구나 이 마음을 딱 먹었을 것 아닙니까 먹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빌리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불쌍해 가지고 고쳐줬더니 그 귀신들린 여종을 조종하는 주인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주인들이 그 귀신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치는 장사를 하다가 바울이 그냥 귀신들린 여자를 온전하게 해주는 바람에 수입이 끊어졌다는 것 때문에 바울을 고소해 가지고 빌리포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빌리포 감옥에 갇혀 가지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밤을 보냈을 때 정말 성령께서 이 쇠사슬을 풀리게 하시고 옥문을 열리게 하셔 가지고 그날 밤 나오게 되는데 빌리포 간수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 바람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이 빌리포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초대해 가지고 음식을 먹이고 상처난 부분을 싸매워주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므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침내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바울이 생각했던 건가요? 상상했던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빌리포에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내 뜻은 에베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바다 건너와서 빌리포라는 성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유럽의 첫 교회를 탄생시키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빌리포 감옥의 간수를 전도하여 복음이 일어나서 그 가족이 다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귀한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살로니카에서 빌리포에서 상처받고 대살로니카에서 상처받고 베리아에서도 상처받고 아테네에서도 상처받고 고린도까지 쭉 내려오게 되었는데요 고린도부터 더 내려갈 데는 없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시든지 간에 내가 그때 드로아에서 먹었던 첫 마음 마음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내가 에베소로 가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하게 하셨다 그때 내가 먹었던 첫 마음 그리고 그 빌리포에 진짜로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해 놓으시고 빌리포 감옥의 간수를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나로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얼마나 잘한 선택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시고 증명해 보이신 것에 대하여 확증을 하면서 내가 이제 고린도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서 내가 이 바다를 다시 건너가서 이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확실하게 먹고 내가 이 결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머리를 깎고 내가 다시 한 번 이 결심을 내가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에베소에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해달라고 막 더 오래 있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잠시 헷갈릴 뻔했지만 아니지 내가 머리 깎고 바다 건너간 내가 일찍이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묻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지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의 말을 들어준 것이 너무 고맙지만 제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더라도 내가 일단 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옛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도 있고 보면 내 원대로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다가도 하나님이 막으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분명히 다시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소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라로 수리아로 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오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바울은 확실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전도여행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틀어 가장 오래 머무른 곳이 에베소예요 두 번째 많이 머무른 곳이 코린도죠 어떤 데는 3주만 있었던 곳도 있었고요 어떤 데는 지나가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바울이 하게끔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어제 우리가 순종의 삶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질문을 한번 던져봤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고백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봐요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셨나요? 뭘 다 이루셨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에도 오셨나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오셨나요? 못 오셨어요 예수님의 돌아다니신 곳은 거기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거기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전도한 게 아니에요 다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병자는 다 고치셨나요? 이스라엘 고딕에 살고 있는 환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든 병자를 다 고쳤나요? 아니죠 여전히 아픈 사람들 많았다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뭘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뭘 다 이루신 거예요? 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은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야 너 요구해 알았지? 그것은 다 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다 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라고 해서 가지 않고 자기가 갈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늘 물으면서 그 뜻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비록 그 당시에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신 건 아니지만 비록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을 다 고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딱 하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밖에 없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인물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에 아멘 예수님보다 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분이 어디 있나요? 세상에 어느 소크라테스와 어느 마오메시 어느 공자가 어느 석가모니가 BC와 AD를 나눕니까? 역사의 분기점을 나눕니까?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과 아노 도미나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가 딱 갈라졌습니다 역사를 창조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다 하신 것도 아니지만 다 고치신 것도 아니지만 다 전도하신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딱 했을 뿐인데 인류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의 선한 영향력을 예수님보다 더 많이 끼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십시오 어차피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것만 충성스럽게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원한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찍이 자기가 마음 먹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으로 인정하고 어디를 보내든지 마게도냐로 보내든지 대살로니코로 보내든지 고린도로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하여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고린도까지 왔고 이제 다시 바닥을 바다 건너 새로운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내가 이 갱그레아 항구를 떠나기 전에 머리를 한 번 깎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한 번 그 결심을 확인하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바울이 갱그레아를 출발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언젠가 미용실 가고 이발소 가실 텐데 머리 깎을 때마다 바울과 같은 마음도 한 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머리를 깎는데 내가 먹어야 할 마음 다시 한 번 마음을 먹고 내가 그래 하나님 앞에 그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을 먹고 늘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의 금양노기도회에 바울이 고린들을 떠나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기어이 에베소를 떠나 다시 오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라는 전제하에 그들을 떠났던 용기를 보면서 아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최고여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되어야 되는구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무턱대고 하지 말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뚜벅뚜벅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결심했던 그 결심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머리를 깎아가면서까지 그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처음 먹었던 그 마음 내가 집사로 임명받을 때 장로로 임직받을 때 권사로 세워질 때 안수집사로 세워질 때 내가 먹었던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머리를 깎아야 한다면 머리 깎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소원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대로만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을 하실 때까지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만 주님의 뜻대로만 오늘도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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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